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시 만날 밤 저 하늘 위에서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손을 쥐어서 그대는 너의 손 놓지 않을게 마음껏을 얻어도 돼 너의 눈물 닦아줄데래 어제부터 방송 중 청진 문달게에서 올 수 있습니다 야 방종 되겠습니다 잘한 색이 만났어요 남말로 5대5 초월은 아주 잠시 나를 위로 밟은 우리 이별으로 사라져가고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다 하나 이 세상이 만나면 다시 만날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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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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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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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꺼들어도 돼 나는 눈물 잡는다 무난했죠 재미없었죠 추천과 직계작교 좀 해주세요 S급 아니면 아닐 것 같아 진짜 이용호 오지 않는 이상 추천과 직계작교 좀 해주세요 마야님 배부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야님 마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님 아키모찌 고맙습니다 에서는 드릴 마야님